26강 오토바이 렌트하기 퇴새 마이 자고만 안녕하세요. 하루 3분 매트나머 타오라고 합니다. 간단하면서 필요한 단어와 문장으로만 말하는 매트나머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렌트할 때 유용한 표현들 알려볼게요. 그럼 보무부터 살펴볼까요? 오토바이 렌트 가게에 간 장면이에요. 저는 렌트 가게에 간장으로만 말하는 매트바이 렌트 가게에 간 장면이에요. 돈을 주고 무언가를 빌릴 때는 퇴 빌리다 렌트 하다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한 대를 빌리고 싶다면 도이 몬 퇴워 지어시 마이 도이 몬 퇴워 지어시 마이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직원이 렌트 기간을 확인해야겠죠? 앙릭 퇴워 매이 나이 앙릭 퇴워 매이 나이 라고 묻습니다. 대답할 때는 나이 앞에 원하는 인수만큼 숫자로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3일 렌트 하고 싶다면 마앙아이 마앙아이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러자 직원이 대여할 오토바이 종류를 묻습니다. 앙릭 퇴세소 하이세 따이가 앙릭 퇴세소 하이세 따이가 라고 묻습니다. 세소는 수동 오토바이 그리고 세 따이가는 스쿠터 라는 뜻입니다. 종류를 고르고 나서 직원이 신분증과 면허증을 확인해 달라고 할 겁니다. 저 도이 샘 방라이 바 르 도이 호 지오 저 도이 샘 방라이 바 르 도이 호 지오 여기서 단어를 살펴보면 방라이는 면허증 그리고 호 지오는 여권이라는 뜻입니다. 해외에서 운전하고 싶다면 국제 운전 면허증은 필요합니다. 베트남에서도 국제 운전 면허증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잘 모르는 교통경찰도 많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장기 거주하면서 오토바이 운전하려면 현신면허증은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그러고 나서 직원이 꼭 기한 맞춰서 반합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할 겁니다. 앙려 자 롱하니 앙려 자 롱하니 라고 말할 겁니다. 이 문장에서 자세는 차는 반합하다 그리고 롱하는 기간 맞추다 라는 뜻입니다. 다른 표현자들은 책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 배운 부문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롱하니 Tôi muốn thuê 1 chiếc xe máy Anh định thuê mấy ngày? 3 ngày Anh muốn thuê xe số hay xe tay ga? Xe tay ga 1 ngày 150.000 Cho tôi xem bằng lái Và đưa tôi hộ chiếu Anh nhớ 자세 đúng hạn nhé? 자세 ở đâu? Ở đây 더 많은 응용 표현과 회화를 배우고 싶다면 레슨트 하루 3분 베트남어 참고해 주세요. 베트남에서 운전할 때는 사고 나지 않도록 꼭 천천히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그럼 자고봐 행가브라이 Hãy subscribe cho kênh La La School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